자 여기가 다크라이트 타워에요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퀘스트 분위기는 마녀가 사는 데 같지 언제나 그랬듯이 발카스는 대기 어? 앞에서 난리 났는데? 마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지? 여긴 뭐야? 아이씨 마녀 할머니들 너는 그렇게 되기가 싫구나 여기가 초보죠 그러니까 해그레이븐이 되기 전단계라고 봐야되나? 해그레이븐은 사실 사람이지 다크미직이지? 다크미직이지? 도와줘야겠죠 좋은 일 한다는데 마늘 잡으러 가는 거야? 음.. 전용무기 쓸 필요 없겠지? 가난한 법사들. 그냥 가도 되냐? 야, 여기 봐라. 이런 거 뭐 꾸미나? 집에다가? 신혼집에다 꾸며놓으면 이쁘겠는데? 촛불로? 요 아이템 코드 알아봐야겠다. 뭐야? 여기가 아니야? 이리에 안 오네요? 너 천장에다 쏠려고? 어? 거미.. 아야, 저기 엘리트 거미잖아? 니가 여기 있니? 어, 얘네 뭐야? 엘리트 거미.. 야, 니가 여기 쓰면.. 야, 잠깐만 나 죽겠다. 아, 덕에 죽었어. 아니, 생각지도 못하는 엘리트 거미가 왜 있냐 여기? 어, 넌 여기 그냥..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와, 이 세이브 해야겠네? 싸우는 거 보자. 벌써 죽였냐? 그래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어, 알아 알아 알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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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아 알아 알아. 어. 빨리 가자. 내가.. 내가.. 그쪽에서 면역을 지켜줘. 좋아. 따라해. 우리의 길을 앞둑해야겠다. 독뎀의 면역은 없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독뎀... 은 없지. 어 독뎀은 없는 거 없어. 거미가 나올 줄은 몰랐어. 와 나 진짜. 이 퀵세이버가 뭐였죠? 아니 엘리트 거미가 왜 나오냐고. 아니 엘리트 죽겠네 진짜. 아이 잠깐만 너무 어둡다 야영이. 너 팀킬 하시네 야영이야. 아이 진짜 이게 백스태브라예요. 나 퀵세이버. 안보여. 독이 시야. 오 나 독 독 독. 나 독. 어우 엘리트 거미. 야영. 뭐옛. 너 언제 여기 왔냐? 아니이씨. 가임마. 아 난 보스가 나온 줄 알았는데 보스는 없네요. 또 하이네 진짜 아 세이브 이게 무서운 동네다 이놈의 레전드에서 이상인 아니더라 어 얘가 짱이죠? 미치에 피니쉬 갔다가 있어? 약간 테스트중이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아 얘도 그지겠지 얘는 그냥 마녀라 금방 잡았죠 등급이 제일 낮은 마녀 첫 컨텐츠 방금 뭐있네? 이건 뭐야 어 아 트롤 어 랩페이지 얘 전설 트롤인데 일반 트롤의 보수급이 아 뭔지? 뭔 얘기냐 이게? 아이 점프를 어디갔어 아니 올라오는건 밑에 있어요 또? 생존이 뭔데? 일요일날? 일요일날 그정도면 괜찮지? 내가 내가 예전에 한참 방송할때 일요일 기준으로 그 토요일 그니까 그치 토요일 새벽부터지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열두시까지 내가 80개가 최고였던가? 어? 버그 걸렸어요 춤추는 여긴 뭔데? 뭔재미로 해 그거를 어 니드키네요 가자 해그레이븐이 최종목 보이겠지? 깜짝 놀랐잖아 이게 혹시 난 낚시하는건 아니죠? 어 나도 유도트럭인지 아는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저기가 있네요 저거 소울잼 집으면 요거 작동해요 여기 이제 열바가 있죠? 소울잼 집으면 안 돼 아 집어 상관없겠다 요거만 알바보면 되지? 저거 아프거든 벌써 겨울 모드가 나왔어? 벌써 겨울 모드가 나왔어? 일반문인데? 야 이거 세나리 뭐가 있는거니 또 또 전설이거든요 아휴 이것들인지 이걸 키우네 어 나 파이어 계열 아픈데 해그레이븐은 아주 해그레이븐은 아주 해그레이븐은 아주 어 피니시 그렇지 유럽트보다 많이 받을 정상이야 얘는 왜 하크불 갖고 있대? 다 먹자 어? 쟤 혼자 가 아니C 조금 낚시 같아 분위기가 2920 태양에 몰라? 아 이거 모기 잡았어 어 환영마보 스킬책이네요 특급 어? 동료 모드 야 그게 뭐야 나 그런거 몰라 얘 혼자 어 챔버네 이게 보스가 아니란 얘기잖아 아 너 덱이 타고 있었니? 야 엄마가 얼마나 세길래? 두마리? 어? 과연 넌 아직 있니? 야 할머니 잡으러 새끼 머리 걸려 얘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추악한 오빠가 어메이징 팔로우 트윅 일로 가는거 맞나? 아 이따 안와 어? 아가 왔던데 아닌가? 어? 아가 왔던데 아닌가? 어이 여기 아니네 오우야 누가 파이어볼을 이렇게 쐈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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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안 돼 힐 들어갔죠 휘니쉬가 잘 나오네 이거 열쇠 있네 열쇠 있어야 되나 이건 필수 열쇠 같아 먹도록 하죠 어? 아이 채팅창보다 떠도 그렇네 뭐지? 일반적으로는 스티커야 아이치 끝 어? 아이고 저기 여기 가시 찔렀네요 오버월드 있어? 가자 먹을 거 다 먹고 왔다 이건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이거의 무슨 원리야 이거는? 일로 떨어져야 아픈 건데? 상적 넌 당했니? 함정은 아니고 그냥 떨어트리는 건가 비해서? 아 아팠겠다 아 아팠다 아 아팠다 아 아팠다 아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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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니쉬가 잘 나온다 until 호흡 하그 으윽 이렇게 islands 레전드 아니야 이건 위반검이죠? 이건 뭐 아무것도 없네 오 독댐 근데 거미는 거미야 이거보다 더 센게 아까 거미에요 얘가 원래 보스크 거미인데 아까 그건 대장급이야 내 칼 타라라랭 미스터리 파괴마법 스킬책이네 여기 스킬책이 두개 나온다 검은 소울잼도 있네요 괜찮은데 여기 아니 적당한거 좀 써 무슨 또 15명 제한이야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쓴다 어쨌든 어 이거 봐 이거 봐 냄새가 나쇼 엄마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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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낚시대비 세이브를 해야겠고 분위기는 낚시 분위기야 밖으로 나가는 분위기인데 여긴 어디 어 뭐야 뭐야 얘 정상이네 셰그네븐이 아니잖아 잘 당긴거 아 내 뒤가 아니라 앞에 그냥 할머니인데? 어 간만에 상자 떴다 여기서 과연 나올까? 아이템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얘기도 안해주네요 앉아야 뭐가 진행이 되나봐 모녀한테 사기당한건 아니겠죠 모녀 사기당 아 나까지 아프잖아 아 나까지 아프잖아 그냥 이거 릴리아한테 맡길까? 그냥 이거 릴리아한테 맡길까? 근데 한참 걸릴 것 같은 얘기인데? 너무 오래 걸리겠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 엄마가 이봐 얘가 체력 진짜 많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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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림은 원거리가 짱이야 마법 하아 세팅을 좀 하고 가죠 세팅을 좀 하고 가죠 처음부터 개입하도록 하죠 레전더리라 음 간단하진 않지 젠형 무기를 끄는 건가요 최대한 전용 무기를 끄는걸 정용 무기를 끄는거 전용 무기를 끄는거 전용 무기를 끄는거 전용 무기를 끄는거 아 이만 퇴근 준비하셔야죠 여긴 어디 그렇게 하지 말고 얘 지금 도망가려고 계속 그러고 있지 그러다 공격하자 이거야? 법사들은 굴지를 못해 거리를 띄우면 공격을 하지 여기가 피니쉬인데 카메라 앵그리 참 왜? 어 간만에 돈 좀 되는 거 갖고 있네 짱은 짱이에요 나무 안 했는데 뭐 미안할 거 같아 미리 얘는 아 이미 챙겼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끝나버렸는데? 성격 되게 급하네 야 여기 계속 있겠죠? 상자부터 가자 혹시 모르니까 자 간만에 상자가 떴죠 과연 데이드링 무기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안 나왔어 여기까지 한 번도 과연 이번에는 나올 것인가 보도록 가죠 지팡이가 나왔다 여긴 어쩔 수 없네 여기는 이게 따라가나봐 아이템이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나왔으면 여기에 이제 무기가 나와요 여기에 요거 랜덤이고 요거 두개에는 골드 락픽 정해져있고 요거 세개가 이제 바뀌는데 여기가 무기구인데 여기는 지팡이가 떴다 에이 얘 해놓고 얘 잠깐 들고 돌아다니는 거네 너 태그 달아놨지 얘 태도 떨어져서 가는게 빠르겠는데 떨어지면 아플래나 어어 쯧 아플 것 같네요 변신에 설거지요 쩜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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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우우우우woo우우우우우우우RA 넘어 내려왔네요. 가끔 이런게 있지. 딸이나 아들들이 대업을 못 있겠다고 반기를 드는 대업을 이어도 망하는 케이스가 좀 있죠. 얘 어디갔어? 아 이동했지. 일리 여기 있네. 얘 어디까지 갔니? 너 퇴근? 너 아이템 있던가? 그냥 가라. 얘 이거 꺼.. 아 자동으로 꺼지는구나. 아니 안 꺼졌다. 야 잠깐만. 너 안 꺼졌다. 태그가 아직 살아있어요. 음.. 이게 계속 구속이 되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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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